오늘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 전갈을 가지고 전령으로 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근데 이게 도대체 왜 1장에 이 내용이 나오냐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누가 강조되느냐 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전령이 가져온 이야기는 실제적인 사실과 맞지가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31장의 진짜 사실은 이것인데 사무엘하 1장에는 다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31장 아절 5절에 보면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죽냐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자기 칼에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의 상징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가 오늘 다윗에게 딱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이러한 이 아말렉 전령 아말렉 사람의 의도는요 다윗이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됐습니다 특별히 당신 앞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사울을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고 오늘 제가 그 증거로 왕이 되시는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1등 공신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상황을 제거하면 내가 어려움과 나에게 직면한 이거를 우리가 맞닥뜨리면 내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상황을 제발 좀 나에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내 상황이 제거되고 내 상황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 모든 상황이 없어져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상황에 나를 두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훈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항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정작 그러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훈련 받아야 될 부분들은 놓치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견고하고 확신 가운데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신뢰를 훈련하는 시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만일에 그래야지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야지 왕으로서 등극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됐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준 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 다윗은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는 빼도 막도 마트하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야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라고 사울이라는 상황을 내 앞에 뒀기 때문에 사울을 제거하고 사울의 상황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걸 보이는 훈련의 시간으로 다윗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기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집하의 왕으로만 머물러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 온 전체의 왕으로 함께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울이라는 상황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이런저런 상황을 해결하며 더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행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도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내가 자꾸 상황 보면서 내가 상황 해결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그 상황을 해결해서 의롭게 다 하나님의 길을 열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훈련해야 될 때가 있으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주세요 그런데 왕이 죽는 모습을 아말렉의 출신의 사람인데 어쨌든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 왕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왕을 죽였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위태로운 말이고요 정말 자기가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결국에 이 말 때문에 네가 정말로 그렇게 왕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사울도 왕일 텐데 기름을 부은 왕일 텐데 왕이 죽을 때 너도 따라 죽어야지 지금 네가 왕을 죽여? 하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 전령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간섭을 하고요 자신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멀리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성취보다 결국의 결과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 놓인 수많은 상황과 적들 해결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해야 됐던 거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요단강을 가려고 내가 여리고를 물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때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적군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무쪼록 상황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하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상황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주어진 훈련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상황으로